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SK증권 최성원 경영 고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분위기 먼저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강 후 약이었죠. 굉장히 좋았다가 지수가 마무리에 조금 미끄러워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또 간밤에 여러 가지 시장 지표들이 발표가 된 만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일단 물가는 오르는 것 같고 또 경제는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물가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기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경제가 고급리라든지 또는 고물가에 의해서 조금은 둔화되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좋은 뉴스이기도 하고 나쁜 뉴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정시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유동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건 결국은 경기가 좋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엇갈리는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반영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정말 지속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도 한편으로는 계속 살아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물가일 텐데 물가는 참 생각보다는 느린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워낙에 높았던 물가 수준에서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였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상태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임금이 오르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주거비가 계속 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연준이 특별하게 어떤 액션을 인하 쪽으로 취하기에 조금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금리 인하 9월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은 그 속도가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완화시키는 속도라는 게 빠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이런 상황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와 유동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경기가 나빠지는 것도 그만큼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의 단기적인 어떤 호재 또 장기적인 호재 이걸 잘 분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재로서는 그래도 연준의 희망대로 전반적인 경제가 좀 연착륙에 가까운 기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연준이 예상했던 것처럼 9월에 대한 인하론 저희가 어느 정도 무게를 둬도 괜찮을까요? 네. 9월에 저는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추가 인하를 진행할 것이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사실 5%를 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게 느린 속도로 떨어지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연간 한 2번에서 많으면 4번 이 정도의 속도로 떨어지는 형태의 정책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올해 몇 번 진행하는지 그 횟수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좋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간밤에 여러 가지 지표들 공개가 됐었죠. 4월 수입 물가는 일단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는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4월 신규 주택착공이나 산업생산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또 경제는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고용지표 또한 지난주 대비에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표로 또 판단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주거비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 지난 몇 개월에 걸쳐서 쭉 보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뭐냐. 가격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거를 주저하는 거죠.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겠어요. 비싸지면 우리 수요가 좀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일반 소비자 쪽에 있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될 수도 있지만, 완화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계속해서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이 소비자 물가의 굉장히 큰 비중을 거의 40%를 차지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빨리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쭉 떨어지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은 미국이라는 데가 고정금리로 모두 거의 대부분 주택시장 대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 때 집을 샀던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놔요. 그럴 이유가 없죠, 사실은. 지금 새로 집을 사려면 다시 금리가 적용되는 부분들은 더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수요도 금리가 높아서 줄어들지만 공급도 사실은 늘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거비라는 게 한편으로 보면 임대료라는 게 있고 한편으로 보면 주택을 구매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걸 역산해서 환산시켜서 주거비에 넣는데 임대료는 분명히 신규 임대료 기준으로 봤을 때 떨어지려는 그런 어떤 사전적인 선행 지표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집을 사고 파는 어떤 가격들은 상당히 경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느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지금 경제가 정말 나쁘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지만 경제가 정말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주거비도 이런 어떤 탄력적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비 부분은 아마도 올해하고 내년까지 걸쳐서 미국이 정책 금리를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인하를 하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선행 지표를 볼 때 임대료 시간에 걸쳐서 하락이 예상되긴 하지만 높은 금리 탓에 수요와 공급은 얼어붙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미국의 경제에 또 영향을 받는 우리 증시의 상황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그랬듯 어제 우리 국내 증시 말 그대로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장 초반에 그 강한 상승을 유지해줬다라고 하면 우리도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좀 힘이 빠지면서 지금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신고가 달성을 했고 우리 증시 홀로 조금 뒤떨어진 모습인데 최근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조정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조정받았다가 다시 오르고 조정받았다가 오르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사실은 글로벌 다른 지역 증시에 비해서는 조금 어찌 보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정책당국 쪽에서 전반적인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는 기대가 있다가 이게 제대로 이렇게 시장에 안착되면서 기대로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거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회복 초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 증가율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물론 이제 미중 갈등이 조금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산업 중에서 대표적인 반도체라든지 또는 경기 회복 초기에 나타나는 어떤 수혜를 받는 업종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가를 결정지는 요소라는 게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성을 보면 분명히 코스피는 오르는 방향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굉장히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찌 보면은 디커플링 돼서 오히려 좀 나쁘다라고 했으면 아마 올해 하반기 동안 증시는 상대적으로는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점진적으로 상향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만큼 기업들의 밸류가 또 높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 그래도 그나마 우리 증시에 올 상반기에 힘이 되어주는 부분이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글로벌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닉스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반도체 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반도체가 이제 어찌 보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선진국들은 연착륙, 경기 연착륙. 사실 경기의 연착륙이라는 건 그냥 계속적으로 경기가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어찌 보면 업터나는 경기가 회복되는 국가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라는 건 사실 경기가 괜찮으면 모든 부분에서 다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과점 상태잖아요. 그리고 아주 고품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거의 독점적인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수요의 감소로 이어진다기보다는 기업들 입장에서 높아지는 물가 또는 재료비 이런 것들이 높아질 텐데 그거를 가격에다 전갈시킬 수 있는 힘이 커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사실 반도체라고 하면 크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좀 엇갈리는 방향인데 아주 궁극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동안에 어떤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어떤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서 항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최초 그리고 가장 빠른 속도 이런 어떤 흐름을 보였던 거에서 약간 이번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변화에서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약진을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약진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게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 이 두 업종에 대한 두 종목에 대한 제가 주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는 적어도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변화할까 그건 결국 시장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텐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격차는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개의 반도체 대장주 이후에도 사실 반도체를 이루는 굉장히 많은 그런 업종이 있고 종목들이 있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한 수혜를 이 반도체 업황에 회복기에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어떤 경기든지 간에 10년, 20년 수급 계속까지는 않을 테지만 적어도 올해를 놓고 본다면 이런 반도체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 게다가 잘 아시다시피 고품질 반도체 특히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는 물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수요가 조금은 덜했던 거 아니야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AI의 개화의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야 될 고품질 반도체의 수요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런 어떤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 올해 중에 그래야 되는 상황을 갖고 있고 단기적으로 뭐 1, 20%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AI 훈풍에 힘입어서 올 한 해 내내 대장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또 소부장주까지도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미중 관세 전쟁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철강 여러 가지 업종들로의 관세 인상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이게 크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호재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미중 관세 전쟁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났던 게 사실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때였죠. 그때 보면 갑자기 중국에 대한 관세를 굉장히 높이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중국의 대미 상품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 이런 것들로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중국의 수출은 줄어들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대신에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데들은 사실 중국 우리도 미국 쪽과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에 중간재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태가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 중국 대신 미국에 수출하는 게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호재 반면에 중국이 나빠지는 부분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는 별로 안 좋은 부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큰 흐름으로 보면 이런 싸움이 계속되면서 두 가지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교역량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은 같이 이렇게 동맹으로 엮여 있는 나라들끼리만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 과연 누가 수혜를 볼 거냐가 단박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미중 관세 전쟁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증시에 미치는 영향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이게 나쁘게 작용할 거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 정부가 미국의 입장 또 일본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거를 주도하는 정부가 있는가 하면 또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결과가 결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를 정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그런 영향을 좀 지켜봐야 될 거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지금 이번에 관세 부과된 업종들에 있어서의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국내 증시에 작용할 수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일례로 철강 업종만 놓고 보더라도 만약에 철강에 대한 관세가 높아져서 중국이 미국에 본인들의 철강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철강의 수요가 사실 국내나 또 다른 국가들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가용 물량이 대량으로 좀 공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겐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대미 수출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생산량은 유지가 되는데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게 물량의 과잉 공급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까지 가는 전 과정으로 의미할 텐데 그 소비자까지 가는 전 과정에서 상당한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 하에서 우리가 무작정 장기적으로 다 이득을 볼 거냐. 그거는 기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거고 그 기업들이 미국과의 의존도가 얼마만큼인지 또는 중국과의 의존도가 얼마만큼인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쭉 관세가 부과된 쪽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적어도 대미 쪽에 관해서는 그런데 해외에서는 우리도 인건비나 생산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진짜로 과잉 생산된 물량들이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쭉 풀릴 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약간 미국을 쫓아서 결국은 자기네들한테 그 대량의 과잉 생산 물량이 넘어오면서 자기네 기업들한테 영향을 줄까 봐 본인들도 관세를 좀 부과해야 되겠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중국이 나빠지게 되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한 20%에 육박한다는 거죠. 과거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또 이른바 불똥이 튄달까요? 그런 어떤 불똥이 튀는 그런 업종도 있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깊어지는 미중 관세 전쟁 속에서 글로벌 밸류체인 전체가 조금 부담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확실히 우리가 수혜 볼 수 있는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잘 선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